나는 당신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빚을 너에게 줬다. OU라는 사용식 동사, 이제 사용이 단거고요. 감목에게 감사의 빚. I owe you a debt of gratitude. 그 다음 나는 이 주어죠. 당신이 해준 것에 대해서 전체 다 for를 쓰면 되고 당신이 해준 것, what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for what you have done. have가 사용됐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 쓰인다고 하면 되었고 I owe you a debt of gratitude for what you have done.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나의 누이는 나에게 노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공상과 꿈을 그 종이에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감목에게 직목을 주었다가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my sister gave me a notebook. 그리고니까 and 나는 쏟아 부었다. 나의 공상과 꿈을 이게 목적어. 그 종이에. 이거는 이제 전치사 on to 사용하면 되겠죠. and I pour out my fences and dream on to the paper 내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커피숍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서 나에게 아이스크림 썬데이가 얼마냐고 물었다. 자, 들어오다 라는 표현 엔터 쓰면 되는데 엔터 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로 사용되죠. 자, 내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커피숍. 일하다가 동사 내가가 주어져. 자, 그러면 그 표현을 이제 외월절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를 웨이트리스로, 그건 as 전치사 as 사용하면 되겠죠. 자, 동사 써주고요.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았다. ask 동사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갑목에게 직목을 물어보았다. 자, how much it is. 그것은 얼마예요? 그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and, 그 다음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and asked me. 그 다음, how much. how much it is. 해서 it 대신에 on 아이스크림 썬데이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is 대신에 was 써주면 되겠죠. 자, 집 주변에 적절하게 놓여진 단지 사회구류의 나무가 냉방에너지 비용에서 1년마다 평균 가정에 약 250달러를 절약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진다. 자, 절약하여 줄 수 있다. 여기가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목에게 직목을. 자, 그러니까 대절 이하로 이름이 들었고요. just three trees properly placed around the house can save. 평균 가정이니까 on average household about 200 dollars 자, 상상해봐라. imagine. 집을 사서 겪고 몇 달 후에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고 너의 배관 파이프가 새고 있는 몇몇 장소에서 나무들이 썩기 시작한 것을 발견한 것을 상상해봐라. 어우, 끔찍하네요. 자, 너에게 고치기 위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면서. 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이제 분사고문 딱 느낌 오면 영작하기 편해지고요. 그래서 콤마 보이죠? 자, 그러면 갑목에게 직목을. io 수천 달러의 비용. 이게 직목이 되겠죠? 고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안이니까 투부정사. to fix. 그래서 분사고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ng 써줘야겠지? costing you 수천 달러의 비용. thousand of dollars to fix.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음식을 갈망한다. I want. Go on a diet. to는 당연히 붙여줘야겠죠? but, i, i, keep. i는 생략해도 돼요.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keep craving food. 손을 씻는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이 환자에게서 환자에게로 퍼지지 못하게 한다. 자, 이거는 프리벤트 금지 방해동사죠?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치명적인 병인이 목적어고 퍼지지 못하게 한다가 이게 이제 ing 표현 들어가야죠? 환자에게서 환자에게로는 from a patient to a patient. 그러니까 이제 from a to b 표현사 중에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는 여기서 자동사로서 사용된 거예요. 타동사는 퍼뜨리다인데 스프레드 자동사는 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can prevent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 모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아이들을 해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오늘날의 부모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받는다. 주어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뭐뭐라고 딱 쓴가 보니까 벌써 대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에요. is their job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모가 그들의 모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at the expense of 모든 다른 것이니까 everything else 자, 그들의 아이를 해로부터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문장 주어가 되는 거지. 자, 지키다. 킵 동사 사용하면 되겠고요. keep a from b 사용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해로부터 from him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표현이니까 주어가 없는 표현이니까 가주어 진주어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냥 투브 정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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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변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과를 휘석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할 기회를 빼앗는다 자 이거는 deprive a of b a 에게서 b 를 빼앗다 근데 아 용서할 기회 그러니까 이거 뭐 하리 니까 또 투부 정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deprive a 는 디아 더 펄슨 어 어 어 찬스 투 비 폴 기빙 여기는 지금 진행 시제를 사주고 투부 정사 뒤에 진행 시제를 썼죠 요거는 이제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수동 택 쓰면 안되요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지 용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 쓰면 안됩니다 자 연료 센서들은 엔진이 찢어지게 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주 왕복선의 중심 엔진이 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니까 킴 목적어 from ing 표현 사용해 주면 되겠죠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데이 킵 더 스페이스 더 스페이스 셔러 메인 엔진 프롬 러닝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자 거대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의 왕을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다 자 메이크 동사 5형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다 자 메이드 사용하면 되구요 영국의 왕을 이 스킹으로 하고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가 사용되는 어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자 거대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의 왕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자로 만들었다 역시나 5형식 메이드 동사 쓰는 건데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지배자 명사죠 자 그래서 메이드 이스킹 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더 모스트 파워풀 룰러 인 더 월드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였습니다 자 353번 거대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의 왕이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게 하였다 만들었다 자 5형식 동사 메이크 사용하는 거구요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배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구요 세상의 절반 세상의 절반은 헬프를 써가지고 help the word 그런데 rule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이번에는 사역 동사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메이드 이스킹 자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다 rule help the word 배수사 들어갈 때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 이게 메이크가 이번엔 사역 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화가는 나의 집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렸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end를 사용하면 되겠구요 자 이번에는 정확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메이크 더하기 명사 5형식이 아니라 3형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메이드 자 정확한 그림이라 그랬으니까 accurate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구요 자 나의 집에 대한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죠 and 자 나에게 그것을 showed 이번에는 show가 to me가 이렇게 사용된 거 보니까 3형식 show를 쓴 거예요 자 그는 그의 아들을 데이빗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름 지었다 라는 동사가 name 5형식 동사죠 목적어를 목적격포라고 그러니까 he named his son David 그는 나에게 그의 공을 구멍 밖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구멍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했다 ask 동사 5형식 동사죠 자 나에게 목적어가 되구요 자 여기가 목적격포어 he asked me 투부정사 사용해야 되죠 목적격포에 to get 자 구멍 밖으로 목적어가 목적격포하게 자 자라다 라는 표현은 grow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 속으로 전면구를 써야 되고 into the skin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요 너의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는 것 이게 주어가 되겠죠 자 자르다 cut 너의 발톱이니까 your toe nail 너무 짧게 too short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이건 이제 부사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어는 없으니까 대절을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cutting your toe nail too short 자 이제 동명사 주어 썼구요 자 cause can cause it 자 cause 동사는 목적격포에 투부정사 써야 되니까 to grow 피부 속으로 into the skin 자 전체 세상이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자 상상해봐라 명령문이 사용이 된 건데요 이 imagine 이라는 동사는 O형식 동사로 사용할 때 목적격포에 ing가 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포하는 것을 상상하다 자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구요 자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노력하자는 work 동사를 쓰면 돼요 자 평화를 위해 for peace 함께 together work 자 그러니까 명령문 들어가니까 동사 원형으로 사용을 하구요 imagine 전체 세상이니까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working together for peace 자 변명을 하지 않는 사과는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게 남긴다 느끼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live 동사가 5형식 동사인데요 자 유지 발견 상상 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투브 정사가 아니라 ing 형태가 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한다 자 이게 5형식이구요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 기분 좋게 느끼다니까 더 기분 좋게 feel better 라는 표현 사용하면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about 자 서로니까 each other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lives 양쪽 both party both 다음에는 꼭 복수를 써야죠 feeling better about each other 자 우리는 정부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게 해야 한다 자 이 force라는 단어가 이제 5형식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에 투브 정사가 오는 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자 그러니까 정부가 목적어 사람들의 의지에서 운영되게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 운영되다는 수동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모에 의해서니까 people's will by 전체 다 쓰고요 그래서 we should force the government 주요 비티라고 쓸게요 to be run by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요 people's will be people's will ers to be